네, 반갑습니다. 수학 1등급 제조기 남혜영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주모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5월 중순,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 온라인 제자들 게시판에 와가지고 글 남겨주는 친구들 또 선생님한테 문자로, 선생님 저 시험 잘 봤어요? 시험 못 봤어요? 뭐 어땠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는 친구들도 있었긴 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요.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체계적인 학습법이죠.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을 만끽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찬물을 쫙 끼웠는 게 아니라 이미 선생님 저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선생님 제 계획에 어떤 수정해야 될 점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 저 이제 기말고사 정말 잘 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좀 준비하려고요.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빠른 대비 그리고 발빠른 어떤 공부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5월은 또 유혹의 날이니까 많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볼까요? 5월은요.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 어떤 공부의 틀에 갇혀있다가 공부의 틀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이 딱 끝난과 동시에 해방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날씨가 또 특별히 좋아요. 요즘 뭐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비해서는 날씨가 포근해지고 옷차림도 얇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의 기분이 설레게 되고 꽃도 피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날씨가 점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연휴랑 행사가 많아요. 5월에는 연휴랑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공부에 쉽게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이 이제 유혹의 달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쉬자 놀자 쉬자 놀자 쉬자 놀자 하면 여러분도 발등에 불 떨어지는 6월이 막 금방 와요. 6월 초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6월 학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한번 대비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 6월 학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6월 학평이 언제 보냐면 6월 7일에 봐요. 그러니까 6월 초에 보죠. 6월 7일에 보고요. 시험법에는 수학,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그 수학에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지금 1학년 조금 지났으니까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시험 범위고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요. 학력평가 시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 학평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소식은 선생님에게 알려드렸어요. 6월 7일에 본다. 시험 범위가 수학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6월 학평을 선생님 왜 대비해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볼래? 똑똑하게 볼래? 선생님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냥 보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대비하나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6월 학평을 좀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고사를 잘 봤어. 잘 봤어. 물론 잘 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고사를 못 봤어. 그럼 이제 실망을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본 첫 중간고사다 보니까 실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고등학교에 딱 올라온과 동시에 아이들이 이게 내신 시험 자체가 성적에 또 반영이 되고 중학교 때도 탱자 탱자 놀던 애들도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준비라는 걸 하고 봐요. 중간고사 시험을.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와 이게 막 성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학교에 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왜 성적은 중학교보다 안 나왔어. 이렇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되게 안 좋은 과목이에요. 하기가 싫어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했는데 유월학평이라고 하는 시험이 이제 걸쳐져 있고 우리 기말고사가 있어. 근데 유월학평이라고 하는 시험이 중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이 떨어졌던 자신감이 상승이 돼요. 상승이 돼. 그러면서 그 자신감 상승됐던 그 여파를 타고 기말을 또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걸쳐 있는 유월학평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대비를 해서 잘 봐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학평을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평의 어떤 그런 문제. 유월학평을 안 보는 친구들도 유월학평에 관련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학평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기출이 되는 그런 기출 문제. 아주 소중한 자료다 보니까 얘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변형해서 내신의 기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그 내신 점수 그 내신 시험에도 이 학평의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단원 통합으로 되는 난이도 높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뤄봐야 돼요. 그래서 학평 공부 내신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은 우리 학교 내에서의 나의 위치가 나오게 되겠지만 유월학평은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전국 단위로 되게 많죠. 그 아이들,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상에서의 나의 위치 파악이 되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이 시험을 치르는 1학년 아이들 중에서 내가 이 정도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험을 공부를 해가지고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체계적인 대비법이잖아. 유월학평을 내가 대비해서 열심히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샘이 조금 간략한 대비법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2014, 2015, 2016, 2017까지 기출 문제가 4개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뀐 교과서의 첫 세대니까 사실상 많이 힘든 세대이긴 해요. 원래 교과서가 싹 바뀌게 되는 그 첫 세대는 위에 있는 선배들 거에서 꺼내올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그 예전의 교육과정이랑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2학기 가면서 또 되게 많이 변해지고 여러분들이 2학년 되시면 완전 많이 변하죠. 그치? 완전 많이 변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범위가 방정식과 부동식까지야. 근데 이제 작년, 작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교과서가 다르지만 바로 윗선배들이죠. 그 윗선배들, 그 전선배들 다 이 6월 학평의 시험범위가 여기 정도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출 문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것들이 있는 거예요. 2014에서 2016, 2017까지인데 일단 3개년. 3개년 기출 문제를 시간을 재고 푸세요. 30문제 푸는데 100분이죠. 100분을 딱 체크하고 푸세요. 이거 여러분들 지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지 딱 꺼내놓으면 얘가 문제가 되게 길지 시험 시간이 딱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진짜 시험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시간에 풀지만 내가 집에서 풀어. 독서실에서 풀어. 학교에서 풀어.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재면서 그 30문제를 풀기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때 100분을 재고 반드시 그 30문제를 3개년 풀어라. 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 채점 들어가야 되겠죠. 해설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셔야겠죠. 두 번째 단계. 3개년 기출 문제에서 5, 세모, 별, 네모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면서 문제마다 체크를 하는데 동일 개념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복소수야. 복소수에 관련된 문제 다 동그라미 축축축축 치시고 그 다음 얘가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야. 세모 팍팍팍팍 치시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얘는 부동식에 관련된 거야. 부동식은 별 팍팍팍 치시고 얘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활용 문제야. 2차 함수, 활용 문제. 최대 취소 문제. 그치? 2차 함수 최대 취소 문제야. 그 네모 팍팍팍 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분석하세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어떤 단원들이 어떻게 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동그라미, X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세모, 이런 별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3개년 일단 뭐예요? 분석해요.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다 해서 이제 이 분석되어 있는 동그라미끼리 모으시고 세모끼리 모으시고 별 끼리 모으시고 네모끼리 모으셔가지고 아, 이게 하나의 개념인데 하나의 단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나는 여런데, 이런데, 이런데 문제 안에 들어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꺼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구나. 이 문제에서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걸 왜 놓쳤지?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3단계에는 맨 마지막 2017년 기출 2017년 기출의 실전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2017년 기출 하나 남겨놨잖아요. 그거를 또 시간을 재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3개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놨잖아요. 유형을. 그 안에 2017에 몇 개가 겹치는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시간을 재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딱 이렇게 풀고 나신 다음에 채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이 4개의 이 4개년의 기출 문제를 다 모으셔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빵꾸난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고 자 문제 안에서 내가 못 찾았던 개념들을 좀 적으시고 적으시고 여기서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봤나 풀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아시겠죠. 자 유형별로 정리하고 당연히 오답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등급선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등급선에 올라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고 가셔야죠. 여기까지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해도 2등급 넘게는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물론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서 뭐 3개 미지수 3개짜리 1채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활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 우리 5월 되게 지금 여유롭게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중간을 못 봐가지고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건데 다 괜찮아. 다 일로 와. 다 괜찮아. 6월 학평을 좀 준비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공부에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내 공부법에는 어떤 것이 좀 잘못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계산 실수라든지 나의 식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시고 이 6월 학평을 대비하시면서 기말고사에서 또 진짜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6월 학평을 그 중간 과정에서 거치면서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나와서 체계적인 대비법으로 6월 학평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까지 새내기긴 한데 새내기에서 이제 지금 1학년 좀 익숙해진 거죠.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6월 학평 대비 잘 하시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또 다음번에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6월 학평 잘 보도록 합시다.